아이고 이런 싸가지 없는 시기에 누가 지금 메이드의 카밀머리를 지금 느리미로? 어이 씨바 이런 싸가지 없는 챔프를 다 받나 너 누가 만들었어? 제그가 만들었지? 니 제그가 만들었뜨나 아 나비 아 조심사하게 천 갑옷을 갈 순 없다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천 갑옷은 못 가겠다 마 니 제그가 시켜도나 아 몸으로 막고 싶었으 아하 몸으로 막으려고 했어 아 따이카는 잘 받아도 좋은데 잡고 싶어? 씨발 잡아줘 아니 씨바 미드에서 카밀를 만나봤어야 알지 야 미드 카밀 누가 해? 나 이거 처음 만나봐 탑에서 만나봤어도 미드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데려야 될지 모르겠다 야 이 사기챔 아따 잘 봐준다 아따 아따 헥카림 내 서포터에요 그냥 아 닉네임도 맘에 들어 철거의 원딜케어 이거 근본없는 어 미드 카밀 그냥 어 진짜 이 새끼 마채가냐 설마? 너 그건 진짜 아니지 너 템이 뭐지? 아 몰랑이구나 나 화낼 뻔했다 다 요네네나 간식이야 마 씨끼야 등비든가 등비든가 들어와 들어와 와던데 이거 100% 와던데 오 샛 오 나한테 던져줬어요 이거 뭐지? 크리스마스 선물인가? 나도 생일인가? 생일 축하해 아 뭐냐 얘 또 지랄이 났어요 이거 보고 우리는 지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강인함 두개나 찍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따위 포기한다 왜 내 텐션이 뭐 어때서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 I'm on the next to the level 지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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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가 아직 아직도 나를 이기는 줄 아네? 이런 싸가지 없는 시기에 네가 아직 나를 이기는 줄 아네? 다 못하냐 다 못하냐 음 자식 내가 핑하 깐다 그래서 네 뭐 때릴 줄 알았냐 행호구샥 알겠 근데 타비 큰일났니 헬로비 오케이 누가 지금 메이드의 카밀머리를 지금 느리미로 헷갈림 잘하더라 빼고 묻는 게 다르더라 야 근데 타투 포탑 다 뜯겼다 이거 요네 VS 이렐리아 싸움이다 맞아요? 맞아요? 뭐 오는 거 같은데? 이건 아닌 거 같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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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난다 어이구 난리 났네 어이구 난리 났어 님 들어오세? 님 들어오세? 안 들어오세 어 거기로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어허 누가 지금 카밀머리를 들이미로 없는가 맘이 지금 카밀머리를 들이미로 아주 아하 엄마야? 이게 뭐냐? 요네 내가 죽이지 않았냐? 요네를 죽인 게 아니라 요네가 왜 여기서 나왔지? 아이씨 위신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 근데 선혈서도 뒤졌을 것 같다 어어어 어어어 경계 발령 경계 발령 코드 번호 바로 바로 저게 잘못된 바로 노덕너? 바로는 안 쳤는데 노덕까지는 아닌가? I'm on the next level 절대 적부를 지켜 next 아 왜 빠지냐 따로만 다 하잖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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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야돼 어우 저게 안 닫았네? 미안하다 사인스톤인데 나 왜 san 좀을 request 고것을 맞으면 이렐리아가 곤란해 합니다 아냐 우리 집 원래 쌍둥이 아니고 그냥 첫 채만 있었어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쌍둥이 아니었어요 대다른 남매가 있었다고? 난 못 들은 얘긴데? 아냐 우리 새로운 딸 입양했어 카이사 딸이라고 카이사 입양했으니까 됐어 역시 봉호의 딸이지 어허 카밀이 엄청 돌아다니는데 지금이야 바론 싸움을 성공하고 바임을 끝내줘 어허 카밀이 바이렉 어허 얘들아 난 결국 1회리라 사거리가 좀 짧아 너네가 뭘 해줘야 돼 내가 사이드를 못 도는 상황이면 뭘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너네들만 부산이 줄 것 같아 뭐 시사냐? 어디갔어? 개새끼 이리와 어디있어 또? 어라? 나 여기다 와도 탈거지? 아앗 존나 세네 카밀 15대S 카밀이 패드패드 살아나네 이거 차라리 주무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나 완전 탱이레비지롱 탱이레비야 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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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덤벼 어딜 빼 검사가 등을 보이는 거냐? 이 녀석 가자 검사로구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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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싸일이 예전에 알던 싸일이구나 어 예전에 알던 싸일입니다 우리팀에 치감이 없니? 룰루 하나 있구나? 울팀이지? 내가 마큼을 치감으로 둬야겠네 어차피 나는 룰러가 아니다 이번 판 내가 무조건 패카님이랑 같이 일선 들어가줘야지 어 어 어 어 그 새끼 뭐야 그 새끼 뭐야? 저봐 이 개새끼 뭐야 저봐 이 개새끼 아이고 저러운데 거기 밖에 나가려면 덤비집어요 저 새끼 아이고 혼자 못 막을 것 같은데 아이고 혼자 못 막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막았다 아 근데 나도 솔직히 방금은 헥타는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어 공패서 가둬 갈게 카림 전향 야 개바디 무한마성대팀 뉴욕 쥬쨍 아니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따 넌 최고였다 해 카림 최고의 원들 개호였다 신构 이제 여름에 Mario utilis수 EL 중 날리